9.15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사람들입니다. 10.15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10.15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10.15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겨주면 10.15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채우기 바랍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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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팔! 야! 아! 너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? 야, 이리 내려봐! 야! 누가? 아! 너 지금 나 치고 도망가려고 그랬지? 아니요, 뭐 괜찮으세요? 아! 내 팔! 너 지금 나 치고 도망가려고 그랬지? 아니요, 뭐 괜찮으세요? 아! 내 팔! 아! 아! 오바해, 오바해, 내가 봤는데 옆에서! 오바해, 오바해, 내가 봤는데 옆에서! 뭘 보셨는데요? 여태로 봤으니까! 아, 지금 차에 치웠잖아요! 잠깐 건드렸는데 뭘 오바해, 이 사람이시죠? 경찰서에 가라고 그러자! 아니에요! 아니, 뭘 아니에요, 저녁아! 당신 지금 나 치고 도망가려고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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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사람이들끼야! 아! 지금 당신? 여기 지금 사익성들이 하나 말아야죠! 지가 일부러 됐어! 아! 아! 일로 와봐, 아가씨 일로 와보라고! 뭘 와봐! 지금 도망가려고? 보셨어! 아! 내가 지금! 아! 우리 형 불러야 되겠어! 내가 한 번 당했어! 눈들한테 젠X아! 내가 한 번 당했어! 눈들한테 젠X아! 우리 젠X들 다 집어들꼽나! 아니, 아저씨 뭘 보셨는데요? 내가 당했어! 자기 친구들한테! 저 지금 차 치는 거 못 보셨어요? 빨리 치고! 아가씨! 야! 아가씨! 아! 안 치고! 아! 사기 아니에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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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는 거 좋아하네! 차 섰다가! 주차하고 지금 문젠 들고! 시중 올라가니까! 시중 켜고 나가라니까! 여기가 섰다가 탁! 튀면서 넘어지더라고! 아이고 아이고 내 팔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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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조금 있다가 경찰어주시고! 아! 아, 지금 합의! 아! 아, advocacy 아 trainings Crazy 아, renewal 무슨 일찾이 saúde? 할 일이냐고! 아픔은 껌처리 주면 되지 아프면 아 지금 빨리 돈 잃어도 빨리 가야 되니까 아가씨 저기 현찰 있어 아 현찰을 깜깜하게 아니 현찰을 깜깜하게 처리하자고 현찰은 그 입장이 아니에요 이 언니가 차를 세웠는데 이 아가씨가 저 치고 도망갈라 그랬어요 아니요 알고 하지 마세요 이 아가씨 이 차를 세웠었다고요 아 아 내 팔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야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너 뺀 소리 아니야 이거? 너 지금 치고 도망갈라 그랬지 아 안 부딪히신 것 같은데 안 부딪혀? 나 지금 야 팔 부러지는 소리 안 들려? 아 쉬었냐? 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아니 안 부딪히고 안 부딪히 야 뭘 안 부딪혀 아 얘 뺀 소리 치고 도망갈라 그랬다니까 아 지금 뺀 소리 치고 뺀 소리 치고 도망갈라 그러는 거야? 아 아저씨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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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쳤으면 병원 가면 되니까 가만있어 아 나 저한테 전화해야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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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지금 전화해 신경 쓸 거 없어 전화해 신경 쓸 거 없어 야 이거 와 너 일로 와 신경 쓸 거 전화해 아 그러면 야 너 일로 오라고 야 일로 오라고 그러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 테니까 야 야 아줌마 운전비를 끼시면 안 돼요? 아가씨 일로 와 여보세요? 형 나 여기 상업인데 빨리 신고해 빨리 와봐 나 지금 편지 제가 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셨어요? 아 치는지 안 치는지 보셨어요? 사람아 내가 봤어 사람아 내가 봤어 어떻게 보셨어요? 저 지금 차에 저 차에 쳤다니깐요 지금 알고 있어 봤어 아 야 도망갈라고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으로 오라고 어 어 이쪽으로 오라고 아 아 가만히 있어 야 나 지금 우리 형 올 거니까 아 아 아니 아저씨 보셨어요 저? 네 아니 가세요 빨리 아니면은 그러네요 일행물 아니시면 빨리 가세요 이 사람아 진위를 써야지 경찰서 가서라도 이 사람아 진위를 써야지 경찰서 가서라도 아니 저 지금 차에 치였다니깐요 내가 진위를 쓴다고 경찰서 가서라도 아니 이 여자가 저를 치고 도망갈라 그랬어요 지금 언제 도망갈라 그랬어 섰지 이 사람아 아유 도망갈라 어디 도망가 치고 도망갈라고 했다니깐요 말이 도는 소리야 전에 알았어 아가씨 당신 얘기해 봐 내가 지금 그냥 100만원에 합의 봐줄 테니까 빨리 100만원 갖고 와 어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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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돈 빨리 갖고 와 아 그 있는 돈만 내가 받을 테니까 당신은 한 500만원이고 천만원이고 물어줘야 돼 전화했어 빨리 돈 꺼내봐 나도 나도 돈 다 있어 나도 사장님 보셨어요? 내가 봤어 저 지금 빨리 가야돼요 아 죽을려고 한 장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바쁜데 택시가 왔는데도 놓고 갈래 갔느냐 택시 잡으려고 사람이 있다가 받을 테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큰일이 나 아 아 아 아 아 야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괜찮으세요? 장난해? 안 부딪히신 것 같은데 뭐라고 부딪혀 이 양반아 지금 아 지금 소리 못 들었어? 아 아 내 팔이야 아 그냥 넘어져 그냥 그냥 아 그냥 넘어져 보험사로 아 야 당신 야 아가씨 신고해요 신고해 일부러 그런 거야 바보가 지키지 말고 빨리 이리 와봐 아가씨 아 아 돈 있는 거 돈 쳤나고 뭐? 지금 신고했어요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네 가만히 있어 빨리 돈 쳤나고 네 근데 혹시 보셨어요? 1분 넘어졌으니깐 와서 신고해요 아 면허증 봐봐 면허증 봐봐 면허증 봐봐 면허증 봐봐 빨리 면허증 봐봐 면허증 봐봐 네? 면허증 주면 안 돼요 네? 면허증 봐봐 면허증만 보게요 뭘 봐 아니 그 면허가 없어 아저씨 저희가 알아서 세어할 테니까 여기 형인데 면허증 보러달라고 아가씨야 아 여기야 말이야 이곳은 주문하지 마시고 조금 이따가 경찰 오면 증인 좀 대주시면 안 돼요? 대기한테 가끔 그만해 일단 돈 있는 것만 왜 돈이야 말이야? 아저씨 됐고요 아가씨 빨리 있는 돈만 줘갖고 왜 돈이야 말이야? 아니 지금 합의를 빨리 싸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아닌데 우리 빨리 가야 돼 이따가 경찰서 아저씨 inner 을 의 아레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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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